5절입니다. 휘브리스 10장 25절 한 절 말씀만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며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운 걸 볼수록 더욱 거리하자.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모의기를 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의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했는데 갈수록 사실은 모여진다는 그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면에서 지금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마 이렇게 모여지는 부분들이 또 그 발전 중심에는 미디어가 있죠. 문화가 발전하는 그 중심에는 미디어가 있는데 미디어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 이렇게 모여지는 것이 사실은 어렵고요. 그리고 이미 유럽은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마는 유럽은 한 달씩 휴가를 가고 해요. 보니까 아예 교회 문 닫아놓고 아니면 주변의 교회들을 소개하고 아예 한 교회가 그래요. 문 닫아놓고 한 달씩 휴가를 가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들은 돈씩 큰 벌어가지고 한때 이렇게 그냥 한 번씩 휴가 나가가지고 그거 한 번 쓰고 돌아오는 그게 그들의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예배들 위해서 모여진다. 사실 힘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금토일 시대라 했죠. 금토일 시대의 그 중심에 결국은 뭐냐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희미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 이제는 가서도 휴가 나가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도 자유롭게 방송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미디어 통해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헌금은 그냥 미디어 예배드리고 보내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갈수록 사실은 중요한 것은 모여져야 되고 진짜 제자 훈련은 모여져서 되어져야 제자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모여져서 집중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그런 메시지를 받고 제 마음에 맞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제자라면 한 5분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라도 비행기 타고 오라면 가야 되는 게 제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해요. 진짜 제자라면 5분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비행기 값 투자하고 시간 투자해서 갈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제자라면 5분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라도 모든 것 투자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자 훈련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은 대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단합방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제는 앞으로 비대면보다도 대면으로 가려고 해요. 왜냐? 대면이 아니고서는 제자 훈련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집중되어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우리 리더 수련회 때도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면으로 진행했어요. 그때 룡국사님 하신 말씀이 진짜 바르게 인도받는 리더라면 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랩런트도 흩어지는데 바르게 인도받는 랩런트라면 어떻든 와야 된다는 것. 그게 메시지의 어떤 메시지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진짜 그 자리에 대한 가치를 알고 중요한 그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 단체가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가 아는 그게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서 발견한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집중되어지는 모임 이 부분들이 우리 산업 선교에서도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하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우리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리더 모임으로 해서 이제는 강구도 안 내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와야 될 사람이 와서 함께 맛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져서 응답 받으면 그게 늦은 것 같지만 그게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모여져서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본부 메시지입니다. 매 주마다 어떻든 본부 전체의 우리 방향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본부 메시지를 여러분 나름대로 한 줄로 딱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어제도 전체 우리 산업 선교회 그 다음에 랩런드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 한 주제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현 주소가 어떤 현 주소냐 여러분 참 중요해요. 여러분 듣는가 하고 듣지 않는가 하고 그걸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는가 하고 갖고 있지 않는가 하고 달라요. 그래서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든 우리는 전체 가는 메시지 그 방향들을 계속해서 인도받고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본부 메시지를 그대로 강단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어려운데 전달하려고도 합니다. 잘 안 되어줘요. 그런데 또 지금 요즘 나오는 메시지 같은 면은 어떤 면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 보면 과연 이 메시지를 알아들을 것인가라는 생각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우리는 방향들을 이걸 방향으로 잡고 나가면서 우리 교인들은 어떻든 보금만이 계속 전달되어야 돼요. 이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메시지가 뭔가 은혜가 안 된다 전략적이다 이런 말들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본부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 개교회에서는 뭐냐. 그 방향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로 풍성한 보금의 역사들을 누릴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이 보금이 전달되어야 돼요. 저도 그 방향을 가지고 지금 어떤 면에서 인도를 받아 나가고 있어요. 전체 본부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메시지 가운데서 흐름 속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진짜 보금에 대한 부분들만 말하려고 준비하고 그렇게 인도받고 있어요. 그리고 강단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가 강단예배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강단예배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든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강단예배에도 실제로 이 방향을 놓치지 않으면 강단예배도 연결되면서 이것도 전부 다 말씀으로 이렇게 꼬이게 되어있고 뭔가의 줄을 꼬아나가듯이 꼬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단예배와 함께 여러분 6일 동안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목성하는 시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만 되어지면 다 되어져요. 이것만 되어지면 다 되어져요. 본부 메시지를 가지고 한 줄 요약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서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또 이 부분들이 안 되어지도 괜찮아요. 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시기도 한다 무시기도 한다 처음부터 들었다고 되지 않습니까? 늘 복음 이야기하고 그 결론을 기도로서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도 우리가 사실은 솔직하게 정시기도 무시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돼도 괜찮다는 거 왜냐? 사실 우리는 응답이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응답과 결과는 시간별로 따라 오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 지금 내가 지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뭔가의 힘을 얻는다는 거. 여러분 뭔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부분들이 되어진다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분 이게 실제로 기도에 대한 영적인 시스템이 딱 되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응답과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안 돼도 안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왜 안 될까 하면서 또 시작하잖아요. 시도하는 그때그때 영적인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힘이 딱 나오면 결국은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시스템이 딱 되어지고 이 시스템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그 응답들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진짜 산업 현장에서 모든 걸 제대로 보고 판단하고 인도받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어떤 면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전체 방향을 놓고 강단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은혜를 받고요. 실제로 은혜를 받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삶의 6일 동안에 조용하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것. 이게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시도하고 또 연결되어서 그게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면 영적 시스템으로 딱 내게 자리 잡혀지면서 영적 시스템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쉬워져요. 이걸 교회가 놓치고 있으니까 결국은 종교단체 3단체에서 완전히 명상, 요가, 초능력 이런 부분들로 또 불교 같은 데는 무화지경에 이르면서 수행하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결국은 교회가 엄청난 축복의 역사들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다 놓치니까 오히려 밖에, 세상 밖에 3단체, 종교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 특별히 여기에 많은 엘리트들과 젊은 층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을 놓고 묵상하는 집중이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현장의 영적 싸움이 그 어느 것보다도 치열한 현장인데 그게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과 바르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 어디 있었냐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도 여기서 다 나오게 되죠. 현장 사람을 살리는 지혜도요.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도 이걸 지르게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비밀들이 누리면 누릴수록 이 속에서 다 나오게 되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힘으로 이 여름이 딱 잡혀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 만남이 되어져야 그게 제대로 된 만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비밀이 누려지면 여러분은 또 모르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체력도 여러분 속에서 회복되고요. 실제적으로 이 속에서 나올 때 올바른 물질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쓸 수 있는 힘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힘 그게 경제력이죠. 그 축복도 이 속에서 다 오게 되죠. 이게 오력이죠. 지혜, 지식.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사기꾼한테는 사기꾼만 만나게 되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이 비밀들 속에 이걸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비밀들을 만날 만남을 하는 게 여러분에게 붙이시게 되어 있어요. 사건을 붙들어서라도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지혜. 이건 위로 붙어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 이길 수 없는 영적인 힘, 영역. 이 속에서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조금만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의 구절에 보면 가난한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강야에서 마지막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그게 신명기 6장 4절의 구절이죠. 마지막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분 잘 알듯이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했는데 불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냥 불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힘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불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 미스바와 사무엘을 말하면 일어난 미스바 운동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엘하 6장 8절에서 25절에 보면 엘리사 전자가 도단성에서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축복의 비밀을 회복하는 이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 거기에 일어난 응답들 보세요. 도단성에 제자들 모여서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랍나라고 쳐들어왔는데 사실은 계하 씨가 잘못 보고 주인아한테 이야기했잖아요. 큰일 났다고 이제 아랍나라 군대가 우리 진을 둘러진치고 있다고. 그때 엘리사 전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저들과 함께하는 이보다 많은 이라 했어요. 영적인 사실에 대한. 이로만 일어난 일들. 사실은 아랍나라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비밀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공격해왔습니다만 아랍나라고 결국은 그들을 살려보냈잖아요. 그들을 살려보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시대 포로로로 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같이 이 비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금요 전도학교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로로 된 신분인데 해방시키는 자가 되었어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포로로 된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해방시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이 비밀을 갖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늘 안테나가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포로 된 신분이었는데 해방시키는, 왕을 해방시키고 포로 된 민족을 해방시키고 강대국을 무릎 꿇게 하고 우상순배인 나라를 무릎 꿇게 하는 해방시키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바벨론 시대에 특별히 다니엘. 그리고 에스더 때는 에스더로 말면 아마 전 백성이 어떤 면에서 전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사실 하만의 계기로 말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위기를 당했어요. 그때에 모르드게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에스더에게 네가 이때를 위함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나가면서 부탁했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도록. 그래서 전 백성이 기도함으로 나가는 집중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지개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그래서 살아난 불임절. 그 높이 만든 장대에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렸잖아요. 그 계기에 썼던 하만이 달리기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떤 일을 일으킬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응답 정답 받기를 원합니다마는 아닙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 자신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게 되죠. 우리는 알 것이 뭐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만 하면 돼요. 어떠면 여러분 산업현장에 이 비밀이 없다면 여러분은 힘들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마가다라빵에도 보면 10일 동안에 10일 동안에 모여진다고 모여진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10일이 된 거예요. 거기에 오순절 날이 내면 되는데 여기 오순절은 뭡니까? 삼절기가 이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사실은. 오순절은 6월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오순절은 결국 그 열매들인 수장절이 나오는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구원과 함께 인도와 함께 전도의 역사들 이 속에 다 포함되는 거죠. 이 응답이 어디 나냐?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마가다라빵이 임한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부분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보호자의 경제도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게 사동연 2장 43절에서 4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데 46절에서 47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이게 뭡니까?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는 것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엄청난 역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역사를 맛보니까 아이성은 별것 아니에요. 보니까 여리고성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 한마디로 애들 말로 게임도 안 되는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우리의 힘으로 되겠다 싶어서 3천명 모아서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열이고성뿐만 아니라 작은 아이성 사소한 한 부분 한 부분이 안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는 큰 것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부분들까지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비밀들을 놓고 한 부분 한 부분을 놓고 인도받고 나가면 이 사실 속에 있으면 작은 게 작은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응답들이 보여지게 돼 있고 이걸 놓치면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도 큰 것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못 봅니다 이 부분도 얼마나 떨뜨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것 되어지면 응답은 이 속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시간표 따라서 그리고 본부 특별히 산업성교회 여러분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다 안 들어도 좋아요 산업인에게 주는 산업성교회 메시지라도 놓치지 말아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건 어떤 면에 강단 말씀은 내게 주신 시간표예요 가만히 말씀을 듣고 정리하면 이게 딴 사람 들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시간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하고자 하는 시간표예요 그렇게 응답을 챙겨나가시면 되고 그것 가지고 6일 동안 여러분의 현장을 조금만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그런 축복 가운데 이런 모든 산업현장을 살리는 기한일에 쓰임 받는 우리 산업성교회 되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성교를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산업성교회 한 분 한 분이 올바른 영적인 시스템이 준비되어짐으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작은 부분들까지도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산업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산업성교회 위해 이들의 모든 가정들과 자녀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